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안전성시험과 제품개발을 두루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수소버스 분야에 집중합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충북음성성본산업단지의 문을 연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입니다. 연면적 2,274제곱미터 규모로 4년간 260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곳에서 안전한 수소경제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소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되는 업체와 함께 수소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1등 수소부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은 수소버스입니다. 두 개동으로 나뉜 시험동에선 실제 수소가스를 사용한 버스용기 안전검사를 하거나 수소충전소 부품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의 핵심 주자로 꼽은 수소버스 전환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을 전년 대비 148% 늘린 4,017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보급 목표 물량만 1,720대입니다. 향후엔 국내 인증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미래 연료로 각광받는 수소, 발목을 잡던 안전성 문제의 실마리를 풀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